다 날 보는 너의 눈빛은 온 세상 다 가진 듯하며 한국신화그룹이 2012 람던올림픽의 최대 스폰서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대한민국 경제발전이 시작된 일에 재계순위 구동의 1위 자리를 지키며 성장 또 성장하여 마침내 세계적인 수준으로 묵득선 기업이 있었으니 그 이름 신화 전자, 정유, 자동차 유통, 통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신화는 둘짜를 모르고 살긴 쉽지 않은 만큼 거대한 왕국을 이룩한 대한민국 대표 재벌이다. 유사 이래 최초로 수출 100억불의 금자탑을 달성했던 어느 날 청와대로 불려갔던 이 그룹의 찬장은 훈장을 받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각하 제 손존 녀석들이 다닐 학교를 짓게 해 주십시오. 자단법인 신화학원 대한민국 교육제도 사상 전무후무한 이 학교재단을 위해 경제개발이 평등교육보다 더 중요했던 당시의 대통령께서는 특별법까지 만드는 호의를 아끼지 않았고 이제는 신화학원 출신 하나 없는 집안은 명함도 못 내민다는 속설이 생길 만큼 명실공이 상위 1%, 1%에 의한 1%를 위한 기족학교로 아성을 쌓아가고 있다. 웬만한 상류층은 태어나자마자 신청을 해도 못 들어온다는 신화유치원을 시작으로 한 번 입학하면 초중고교는 물론 신화대학까지 논스톱으로 진학 가능한 엄청난 특혜로 인해 입시열병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질시의 대상인 동네 하지만 이득받은 신화식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서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운명의 중인 존경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운명의 중인 존경은 목적이었다. 운명의 중인 존경은 상을 찾았다. 운명의 중인 존경은 상을 тради시지 않는다. 운명의 중인 이원 monte 두고 운일한 중인 존경은 서울도 깊고 있다. 운명은 상을 손꼬다. 운명의 중인 존경은 상을 격리며 운명은 상을 많이 받았는 지정과 어이구 민아 이거 어떡하냐 이 새끼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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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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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예 저 잔디 세탁에서 배달 왔는데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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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classrooms 침 침 침 침 침 내 내 stro roots 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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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 내 머리 맞지? 제 1중에도 못 버틴다고 했잖아 그래도 3일로 버텼지 않냐? 3일이 아니지, 정확히 말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거지? 그래, 원한대로 해줄게 저기야! 저기야! 이미 났는데! 아니, 고객님 넌 뭐냐? 저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배달 왔는데요 잔디세탁 3만원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25,000원 체육보건 서비스 대신에 단골 트는 거예요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청구해 아, 진짜 그러지 말고 죽어? 지금 죽을 거예요? 왜요? 아니, 이렇게 좋은 학교 다녀면서 여긴 학교가 아니야 지옥이야 저기요! 진짜 지옥은 밖에 있거든요 입시 지옥이라고 드론 봤나? 넌 F4라고 들어봤어? F... F... 뭐야? F4? F... 그게 뭐예요? 걔네들 에디카드를 받는 순간 전교생이 사냥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아... 아니, 그걸 그냥 가만히 둬야? 원래 찌질한 놈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개폼 잡는 거거든요 그거 아, 우리 학교 같았으면 내가 그냥 꽉 잡아둬 그냥 아... 그렇게... 내준 건데 좋겠다 네 친구들은 네? 너 같은 친구로 줘서 하하하하 어? 그게 그렇지 헉!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 tare 안 돼! 역시 쩌이 한 rays les 언 그렇게 할 일 없으면 수능이나 봐라. 특권도 이 정도면 상영갑니다. 신화그룹은 자폭하라. 자식들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됩니다. 내일부터 신한마트 가지 맙시다. 신화그룹 자폭하라. 자폭하라. 신화그룹 자폭하라. 특권교육 철폐하라. 저는 지금 신화국 집단 따돌림 사건 진상 파악과 특권교육 철폐를 위한 시민 초급 모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축구를 들고 길거리고 나오게 되셨습니까? 제 친구도 이 집이 아니요. 왕따당하다 학교 자퇴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지만 걔네들은 힘든 적도 지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산디야. 네 별명이 뭔지 알아? 서민영웅 원더걸. 그대가 진정한 이 시대의 원더어먼입니다. 금단지 세타스 화이링 원더걸의 신화그룹! 왜 이렇게 하고 안 할래? 멋있다. 근데 그 플라워포 말이야. 진짜 그렇게 꾸미남 드릴까? 한 분만 가까이서 보면 소원이 없겠다. 플라워? 플라워포는 무슨 플라이포겠지. 내 말이의 똥파리들. Det operator solop dragon shots角度. explore 숙소angle. 지 компemark эффективט. 내 말이의 uhh 유대던의 hamburger 수 insanity. 아니 그 학교가 무슨 영재 학교입니까? 외고도 과학과도 아니고 그냥 뭐 말 그대로 부자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평등국과 아닙니까? 그런 부르주 학교는 죄송합니다 대장님 지금 그룹 홍보실과 관련 업체들이 청력을 기울여 열어놓을 진화 진화? 이게 지금 진화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들 입에서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준표 이름이 나오게 만들어요? 면목 없습니다 여론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한 번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곧잡을 수 없다고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안 통하지 부른 지른 놈들은 끄라고 해야지 회장님 총리씨 전화 연결했습니다 아 네 전화 바꿨습니다 네 일이 점점 재밌게 돼가네요 팔찌에도 없는 파파라치 때문에 도망까지 다니고 배달함도 잘못 갔다 완전 똥밟았네 왜 저래? 신화 공부에 보면 진짜 멀리 가는데 멀리 가는데 멀리 가는데 나 달렸을! 아이고, 저 마치 보입니다. 잔디야, 얼른 인사드려. 실화으로 회장님실에서 나오셨대요. 그 유명한 원더군을 이제야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안 밀었거든요. 진짠데, 그, F4인지 뭔지 걔네들이... 다름이 아니라. 잔디야, 우리 딸 놀라지 말고 들어. 너, 내일부터 신학고등학교 다니기로 했다. 사실은, 날 이쁘게 맞으신 부의장님께서 특별 장학생으로 받아주신대. 낳으신대. 장학생? 내가 왜? 저희는 금전대양을... 누나, 중학교 때까지 수영했잖아. 다시 수영하래. 수영하래. 싫어. 뭐? 아니, 왜? 누나, 미쳤어?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거든요. 그따가 껴 어울리지도 않고요. 별로 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 주시면은... 찌! 찬디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할 것 없이 내일부터 나갈 겁니다. 네. 지게! 불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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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불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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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목에 주름해서라도 개필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실장님, 낙장불입이라는 말 아시죠? 감독님, 지구! 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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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어 누나! 살다가 이런 날 올 줄 진짜 몰랐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나 동생인 게 자랑스럽다. 이런데도 안 가면 말이 나와? 그리고 거기 등록금에 얼마인 줄이나 알아? 그래도 싫어. 엄마, 나 진짜 싫어. 아니, 남들은 공부를 잘하고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서 안 다린데 왜 싫어? 엄마야말로 부자들 학교에다가 돈 지나면 안 되는데 건물 날 땐 언제고! 거야, 그...